평창올림픽 리허설인 4대6 피겨선수권대회가 막을 울렸습니다. 평창을 바라보며 귀화를 추진 중인 파란눈의 태극전사들의 연기, 함께 감상해 보시죠. 아이스댄스에서 민유라와 호흡을 맞추는 알렉스 개멀린입니다. 케이브사 선율이 흐르자 벗옷을 탁 뜯어내고 야성비넘치는 연기를 펼칩니다. 파트너를 거꾸로 들어올리는 고난도의 리프트와 다양한 철점 연기를 깔끔히 마친 민유라 개멀린조는 쇼트댄스에 나선 16개 팀 가운데 8위로 선전했습니다. 지난달 귀화를 신청한 미국의 개멀린은 곧 한국인이 됩니다. 역시 귀화를 앞둔 미국인 레프테리스는 지민지와 나선 페어에서 14위에 자리했습니다. 왕년의 피겨스타인 제미교포 남나리와 한때 파트너로 연기했던 35살의 레프테리스는 지금은 코치가 된 남나리의 지도를 받으며 평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